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합니다 제발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평탄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 구별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고난의 깊은 음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13년의 긴 시간 동안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왕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구태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하여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들이 쫙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분노함을 가질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하필이면 내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기를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예배 후에 기도 후에 표정과 우리의 억양에서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괴획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강구하고 또 강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름과 향료를 섞어 있는 고운 가루를 태움으로 소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기름과 곡식을 다 한꺼번에 태우니까 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 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비록 지금 광야에 있는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향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제사처럼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말을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녁 제사같이 저녁에는요 불빛이 잘 보이잖아요 낮에 예배 드릴 제사 드릴 때는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불빛이 쫙 보여서 그 불빛이 하늘까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저의 기도가 잠시 구하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강구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고 갈 때는 다 챙겨서 가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챙겨서 가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별됨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지만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3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내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저의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정결하고 구별된 입술로 삼아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대해서 할까요? 당신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도 범죄하지 않냐고 정결한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뱉은 말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강력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뱉은 말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낙담케하고 좌절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비스는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 나갈 때 딱 입술의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말과 섣부른 말과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버스 1장 7자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같이 해볼까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빨리 듣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침묵하며 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일까 아닐까 오늘 다윗의 관심은 구별됨이었습니다 말의 구별됨 그 말의 구별됨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 가정과 일터에서 나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들을 점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 하면 예배 열심 믿음 하면 기도 열심 믿음 하면 말씀 보는 열심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말이 내게 있는가 어려우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왕국을 이뤄놨는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원통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별된 입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연이어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행동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악한 일들과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악한 일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이 유혹하게 될지라도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수성찬 참 의리의리하게 차려진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일주일 굶었습니다 일주일 좀 굶었어요 그런데 의리의리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는데 그 식탁이 다 부정부패로 모은 식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숟가락을 들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저의 마음이 악에 기울어서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구별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악과 타협하면 악에 관련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정부패로 이뤄놓은 재산을 보면 내 마음에 관심이 생겨요 하 저거 조금만 떼가지고 나한테 주면 좋겠네 저 땅무서 흘려서 나한테 조금 보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서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유혹되는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욕하지만요 엄청난 이익을 내게 준다면 거기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또한 처음에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이 들어가면 직장은 나의 성교지다 이러면서 힘을 다합니다 내가 직장을 보고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치열한 경쟁사회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디악한 일들을 함께 실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처음에는 성교사가 되겠다고 시작했다가 더 악랄하고 지독한 사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야 하겠다라고 다윗이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무장상태가 아닌 비무장으로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론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기론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하지 않겠다 어쩌면 그의 일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론부어 세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내가 해야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서 살짝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작은 일에도 아픔을 가졌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 너무너무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말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다윗은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절에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칠지라도 이 말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아 당신은 우리 가정의 vip입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당신은 내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것을 자성하는 기회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별된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야 될 것은 들을 수 있는 선별된 귀가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게 책망하는 말을 할지라도 내 잘못을 점검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최고의 은혜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바세바의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그 손에 우리아를 죽여라는 편지를 들게 해서 요합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요합 장군이 편지의 내용대로 전쟁터 절합해 우리아를 내세움으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이 누구를 눈치 보겠습니까 아무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왕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왕입니다 그 왕이 서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갔습니다 왕이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술처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잘못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지역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다윗에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책망을 하게 될 때 그는 곧바로 내려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런 구별된 선별된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책망받고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자신을 향한 의인들의 책망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강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친구가 준 상처 그것이 대적의 입맞춤보다 훨씬 가치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원수가 내게 입맞추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입맞춤에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그 말에 감사와 감동이 생길 수 있는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사랑의 질책을 보낼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한번 부탁해 봅시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도 보실까요 8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여와여 내 눈이 누구를 향해요 죽게 향하여 그랬습니다 지금은 죽게 향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장 절친했던 신하들도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백성들도 아들의 편에 서서 다윗을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들에게 시선을 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편한처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다하며 서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자비로 멸망하려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탈한 곳에 내 눈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죽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문을 닫고 왔을까 안 닫고 왔을까 우리 자녀가 오늘 교회 안 왔는데 밥을 먹고 있을까 안 먹고 있을까 내 사업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을까 안 돌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에 있어서 내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편한 처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악이 성도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이 속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 경계선을 하나님이 딱 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해도 아무리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하려 해도 하나님이 경계를 딱 치시는 거예요 경계 우리는 경계선 안에 있으면서 자꾸 경계선 바깥에 있는 반대쪽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내 시선을 죽게 고정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이 경계선에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강구가 오늘의 다윗의 강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별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크게 해봅시다 구별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별됨을 통해서 능력을 받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말이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저의 행동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귀가 저의 눈이 구별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되면 우리는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구별되면 우리는 아주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구별되면 진짜 구별되면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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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